이초홍 유튜브 응? 투수가 또 저격은 아니지 않을당? 아 많이 나왔어? 대회뽕? 흠 이를 상대로 할만한가?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아 여진 들었구나 아 집으로 돌아갈꺼에요 아 아 요새 리산 다 여진이야? 쯧 까비 눈치가 빠른 친구들이고마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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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 흠 Gl R L 활리아 온다고 조심하라고 하네요. 리산드라가 이제 막 유성이나 감전 이런 거 안 들고 여진으로 버티는 형식인가? 아 그 CC가 많아서 그런가? W랑 R랑 둘 다 CC니까? 미드 풀 버텨 미드 풀 버텨 미드 풀 버텨 미리 손절했어야 되는데 라기보다 그냥 2랩 저 그냥 하나 더 먹어서 Q 찍었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? 아니면 저거 하든가 그 2랩에 Q 찍든가 2랩에 2 찍어서 망했지? Q 찍었으면은 버티고 빠져나왔지 탈리아 W 잘했어 어 그니까 그냥 애초에 좀 사렸어야 되는 게 맞긴 해 괜찮 괜찮 우리 천천히 하면 돼요 바텀 킬만 지금 나오고 안 나왔으니까 문제는 징크스가 이 킬에 다 먹은 게 조금 마음에 걸린다는 사실이겠지만 한 톤 빠지는 게 좋을 것 같은데? 안 보이는데? 이거 아직도 없네 이거 아직도 없네 탑에 있다 어 나이스 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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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뒤로 배부로 돌아갈 것 같아 리선 으! 어윰! 먹어줘 그래 고맙다 서포템 돈 쌓고 싶다고? 빨리 밀고 집 가게 해야 되는데 겁나! 아 먹었다 깜찍하면 어쩔 수 없이 집에 가죠 이 정도면 나쁘지는 않지 살았으면 됐어 플래시 없는데 살았으면 됐지 한턴 벌었으니까 정홍룡 원래 원딜하시지 않았나요? 오 카이서 반응 좋았다 6렙이 아니라서 살았지 6렙이었으면 죽었겠는데 안 죽었겠네 징크스가 또 2킬을 먹었냐? 징크스가 또 2킬을 먹었냐? 큰일 난 것이에요 제압킬 2개를 하필 징크스가 먹었네 징크스가 킬을 다 먹었긴 했는데 좀 안 좋구만 좀 안 좋구만 잘 멀어져요 Hasn't look like the dmg 오 나이스 오 나이스 내가 더블킬이 되네 아씨 코옆에 긁다가 코옆에 간지러워서 긁고 있었는데 이걸 죽을 뻔 보네 향루 먼저 가줄까 그냥 징크셀 한 번 끊어야 되는데 희아 다시 찹쌀만 까지 완벽해 제2라이 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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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앗 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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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흠 아니 살렸는데 아니 살렸는데 빠지면 살았는데 한 돈만 살지 W 돌았는데 저거 리산이랑 같이 잡아야 가능할 것 같은데 아 안좋은데 아이씨 깜빡하고서 저걸 안받고 모르겠어 안센데 지금 너무 자신감있게 안 무빙 해버려가지고 망했는데 그거 아니었으면은 징크스 한번 났을 수도 아이씨 깜빡하고서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약간 뇌절한 거를 어떻게든 컷 캐치를 하기는 했는데 큰일 났네 근데 다행인게 그브랑 나쁘지 않게 컸어 지금 상황이 그나마 다행인거지 그나마 다행인거가 그브가 괜찮게 컸고 탈리아가 좀 망했고 탑도 좀 망했고 우리 탑도 잘 컸고 징크스만 잘 커서 우리 무는 애들이 좀 좋아가지고 할만할 것 같은데 우리 순간 물어뜯는 애들이 좋아가지고 카이산은 지금 혼자 좀 크게 내피지 어떻게든 한턴 붙여가겠는데 어떻게든 한턴 붙여가겠는데 어떻게든 한턴 붙여가겠는데 아 이거 궁합수도 못 맞는데 아 이러면 괜찮다 아 마나 졸라 부족한거 봐 아 그럼 아 너무너무 unfold 너무너무 GBP 징크스가 잘 컸는데 바텀 라인이 오히려 우리가 좋아졌는데 개 사비도 꽂네 약간 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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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러면 바로 가잖아 안가네 언제 가냐고 지금 괜찮았다 다행이다 그래도 그래도 다행이다 그부가 트리플 몽어서 좀 크다 와 800원짜리 내가 먹었네 하필 주인공 아시아 여기가 좀 더 타고 가야해 어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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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레벨을 찍고 가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? 미니언은 계속 나오거든요 물속에 감가드리죠 용감하게 파도에 맞쏘요 제약되었습니다 제약되었습니다 날 필요로 해 음 맛있다 고아 저기 원딜 픽 하신건가요? 아니요? 지금 힐듯이 이상해서요 감사합니다 우리 원딜 데스는 많기는 한데 그래도 나쁘진 않아 그부가 진짜 잘 커가지고 지금 이만큼 비빈거야 이 세명은 되게 잘해줘가지고 진버스 이제 사리기 시작한다 나이스 잘 터뜨렸다 나이스 아직도 바다의 노래가 되는 것 같아요. 나이스. 난 죽었지만 우리 팀이 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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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줬어. 아 이거 미카엘까지 가야겠는데? 안 죽기에는 이레리 궁도 있었어가지고 좀 힘들지 않았을까? 모음이 날 부르네요. 보고? 나 이거 요보 하나 들어놓고 이따가 돈 좀 나와서 집 갈 때까지 돈 좀 나오면 그냥 솔라리 가게.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.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. 동족이 날 필요로 해요. 그니까 또 답변할 수 있어요. 여기가 뭐지? 여기가 뭐지? 나이스. 나이스 나는 죽었지만 우리팀이 알아서 다 잡아줬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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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? 증거스도 따버렸네 그냥? 뭐가지?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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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카이사 멘탈 나가네? 사실 내가 옆에 없는데 그걸 오고 있으면 어쩔 수 없긴 해 나도 모르겠는데 이리 와야될 상대에 쌓여야 대중이죠? 그 물 개 센거 봐 향로 붙이는 거 그 물 개 센거 봐 그 물 개 센거 봐 그 물 개 센거 봐 흐으으음 아하핳하핳 먹으러 간 거 같은데? 아하핳 미쳤냐? 진짜 개오지네 개멋있다 미쳤나봐 진짜로 하핳 하핳 카이사 개굿 미친 하핳 하핳 카이사 떡싹 하핳 와 멘탈 맥스 자신감 폭발 뿜뿜 아니 이걸 먹네 아니 이게 어떻게 그 사이가 되냐 아 ㄷㄷ 야 선 야 선으로 선으로 향로를 간 것은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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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 짓이었다 정말로 오늘의 하이라이트 카이사가 쏘아올린 작은 공 미신 미신 너무 싫네 미신 개 잘했다 와 와 바론 잡는 장면 보여달라고요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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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이거 카이사가 카이사가 하는 작은 공원 봐야겠다 나본지 아니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아니 대체 포지셔닝이 어떻게 돼 있었길래 그게 딱 들어간 거야 와 미친 야 조금만 늦었어도 조금만 늦었어도 징크스한테 닿았을 건데 와 카이사가 쩌아올린 작은 공원 봅시다 후 미친놈 이게 돼 홀리 몰리다